우리가 흔히 알고 사용하는 그러한 말들 중에 그릇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대기만성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대기만성 형이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저를 보고 야 너는 대기만성 형이야 라고 그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많이들 가셨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별 볼일 없는데 나중에 잘 될 거야 라는 그분들의 덕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나중에 더 잘 될 거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도 그릇과 관련되어 있어요 뜻을 풀어보면 클 대자에 그릇 기자 그리고 늦을 만자에 이룰 성자 즉 큰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큰 인물이 늦게야 두각을 나타내어 성공을 하게 된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그시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대기만성 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대기만성 형의 그러한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릇을 사람에 비유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저 사람의 마음은 저 사람은 그릇이 커 저 사람은 그릇이 작아 또 그 마음이 너무 작아서 종재기 같아 저희 고향에서는 종재기 또는 종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작은 그릇을 그렇게 표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왕이면 우리가 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큰 그릇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존세에 보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더 약한 그릇 더 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왕인들 앞에 내 일을 위해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해서 마태복음에서는 토기장이와 진흙 즉 질그릇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은데 생각해 보면 흔하디흔한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흔하디흔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빚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작품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라면 생각이 났어요 절대 제가 배고파서 그렇게 생각이 난 건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게 사실 라면이잖아요 너무 흔하잖아요 그런데 이 라면을 제가 끓이면 그냥 그 값을 하는 라면이에요 그 값만큼 하는 라면을 제가 끓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라면을 백종원 씨가 와서 끓이면 요리가 됩니다 그죠? 사람들은 줄을 서서 많은 돈을 내고 먹으려고 줄을 서서 그렇게 기다립니다 즉 우리는 연약한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빚어주실 때 우리는 값진 작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작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값진 작품으로 만드신 나라는 그러한 존재는 나는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주님께서 빚으신 나라는 존재 안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담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회계를 담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회계를 담아야 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 아까 읽으셨는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릇을 사용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릇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 돼요 아무리 값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금 그릇이나 또 은 그릇이나 어떤 값 나가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그 안에 음식물이 남아있고 무언가가 묻어있고 더러우면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좀 보잘것 없어 보여요 그리고 싸게 구입한 그러한 그릇이에요 근데 깨끗하게 세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그릇 중에 무엇을 사용할까요? 좀 값어치가 없어 보이지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릇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닦는 행동을 회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깨끗이 닦아내야 될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사랑하는 디모데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러한 사람 귀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함께 의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는 젊은 나이죠 혈기왕성한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디모데에게는 아마도 육체적인 그러한 성적인 욕망이 있는 것을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그리고 패기가 있는 그 나이에 있을 만한 욕망과 그리고 욕심 야망에 대해서도 이겨내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이것을 이겨내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믿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같은 강력한 세상의 그러한 무기 앞에서, 유혹 앞에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델에게 피하라, 도망가라, 떠나라라는 말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강력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죄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서 따라오는 게 있죠 뭐가 따라올까요?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그 죄책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숨기기 위한 그 죄를 내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만의 논리를 세우고 스스로를 타협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돼요 바로 영적 무감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영적 무감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를 느끼지를 못해요 어떠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사인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무감각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잘못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해 주시고 사인을 주십니다 나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나에게 불편한 마음과 양심의 불편함,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 마음, 평안의 마음 그 평화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참 무서웠을 때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죄를 지었어요 이거는 빼박입니다 이거는 그냥 혼날 일이에요 예전 같으면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리저리 뭔가 사인이 보였는데 같은 죄를 몇 번 반복하다 보니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 왜 그러지?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겁니다 어릴 때 많이 혼나셨던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한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혼내시죠 매를 들고 혼냅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럼 더 두렵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서 자복을 하게 됩니다 잘못했다고 정말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회개의 센서가 잘 작동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고 또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일비재하게 들려오는 여러 기사들을 보면 특별히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한 사람의 실수로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되죠 경영자 한 사람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수백 수천 명의 그러한 직원들과 가정이 힘들게 되고 고통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나라와 공동체 심지어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것도 우리는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한 사람이 회개하지 못함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가정과 공동체, 교회와 국가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용하시길 원하시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는 깨끗한 또 정결한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내 삶이 금그릇과 같이 값진 은그릇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화려하고 빛나는 존재가 아닐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서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나 집어서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고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매일과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값진 작품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질그릇에 우리는 무엇을 담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두 번째는 보배를 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배를 담아야 합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이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는 올해 교회에서 특별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이스라엘 성지술래를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늘 성경에서만 보던 또 그 장소 또 그 지역을 이렇게 직접 가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설레임에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감사한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늘 성경에서만 보던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골고다의 길 그리고 나사렛 지금 걸었던 그 길들을 생각해보면 아직도 가슴이 뛰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녔던 곳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생소하면서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사회바다 근처에 있는 쿱난이라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온도가 한 40도가 늘 넘고요 연평균 강우량이 20mm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하고 힘든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왜 유명하냐면 가장 오래된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된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되게 된 유명한 일화가 이 성지순례를 저희가 가운데 듣게 되었습니다 1947년에 한 어린 목동이 양을 치다가 아까 보셨다시피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덥고 지치고 심심하고 짜증도 나고 해서 동굴에다가 이렇게 아까 보시면 동그란 구멍이 있잖아요 그런 구멍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돌을 던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막 이렇게 돌을 던지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쨍그랑하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목동이 얼른 그 안으로 달려서 들어가 보니까 수백 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자신이 돌을 던져서 깨진 그 항아리 안에서 오래된 고대어가 고대어로 쓰여진 두루마리가 발견되어지게 됐고 그게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의 기록들의 사본인 바로 보물 중에 보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항아리죠 그런데 그 안에 진리의 보물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게 또한 그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본을 보기 위해서 그 장소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이 후서에 나온 질그릇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그러한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냐 보배, 보물이 들어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은 자기 자신이 몸소 체험한 것을 고백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인데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 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의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큰 은혜가 임해서 내 인생 질그릇인 내 인생이 금그릇으로 아니면 은그릇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변화될 것 같지만 그렇게 변화되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질그릇과 같은 그 상태로 놔두신 채 그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역시도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바울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사실은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연약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기도하고 원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한 곳에서 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것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한다 또 기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믿음의 의미는 비슷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바울은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그럭과 같은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대었습니다 감옥에도 더 투옥이 되었고요 또 심한 고난을 받는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이 부서져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기대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제가 한 드라마를 봤는데 요즘 핫한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셀럽들의 삶을 다룬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드라마를 보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집사예요 나 강남에 있는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의 앞으로의 진행과 결말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열두 해를 정주행했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봤습니다 열심히 드라마를 봤는데 결국에는 그 집사님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그 마음에 증오, 비교, 분노, 그리고 거짓, 명예, 돈 예수님은 없고 오로지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입술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집사라고,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의지했던, 그가 의지했던 돈도, 명예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했던 자신을 추앙했던 사람들도 결국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에서 보았던 바울사도의 모습과 한 드라마의 인물을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참 대조적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고 우리의 모습은 오늘 말씀처럼 질그룹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보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비록 내 인생이, 내 모습이 질그룹과 같이 깨어져 나갈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깨어져 나간 그 모습,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더 빛이 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는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계신 복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일 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 안에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인정하는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바로 지금 이 시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외로 또 국내로 그렇게 매수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성교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우리가 나가잖아요 저는 진짜 우리 지구촌 교회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것을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러한 맷 그것을 할 수 있는 지구촌 교회가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더운 날씨에 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성교사님과 함께 성교팀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성교를 가보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무언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의욕, 욕심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준비가 많이 우리가 준비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준비한 것들을 공연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복음 준비를 잘 해서 갔는데 우리가 언어도 조금씩 익혀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뭘 하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성교팀, 성교를 왜 가야 될까? 물론 성교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교지로 가는 것은 참 우리에게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과 내 의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들의 기도와 함께 중보해 주시는 교회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질그룹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일하시고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여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또 한 번의 복음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 번 복음의 현장으로 그리고 중복의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지구촌의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